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험한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으나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입니다.